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페이지 195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에요? 신탁등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탁등계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자, 무슨 등기는? 이 신탁등기는 무슨 등기하고 환매등기하고 이렇게 무슨 등기하고 환매등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환매특약등기 있죠? 이 환매특약등기하고 무슨 등기를, 신탁등기를 뭐에요? 비교해 봤을 때 이 환매등기와 신탁등기의 공통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하고? 자, 환매등기는 이전등기하고 플러스 무슨 등기를, 자, 이 환매등기를 뭐한다는 게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신청해요. 자,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신청하는데, 자, 우리가 뭐에요? 보통 신청서는, 신청서는 이 등기부상에 환매등기는 이전등기 아래 이런 식으로 뭐에요? 1번, 자, 수입권보전등기 갑에서. 자, 2번 이전등기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전등기 아래 뭐에요? 이전등기 아래에 부기등기로. 2-1번 이렇게 뭐에요? 환매무슨등기? 환매특약등기라는 부기등기를 하니까. 자, 부기등기를 하니까. 자, 하나는 주등기로 하고 하나는 뭐에요? 부기등기를 하니까 신청서를 두 장을 내요. 자,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합니다. 자, 근데 이 신탁등기는 뭐에요? 신탁등기는. 자, 물론 뭐에요? 신탁등기는 담보신탁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자, 그래서 보존등기 할 때도 플러스 신탁등기. 이전등기 할 때도 플러스 신탁등기.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저당권 설정. 설정등기 할 때도 플러스 뭐에요? 자, 신탁등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재건제 할 때 많이 하니까.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뭐로 한다는 게요? 동시인청해요. 동시인청한다. 자, 이렇게 뭐하고 뭐하고? 환매등기와 신탁등기는 이전등기와 동시한다는 건 같다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에요? 이건 신청서가 두 장이죠? 이건 동일서면이네요. 한 장의, 동일서면의 한 장의 신청서에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같이 한다는 같이. 그래서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만약에 환매등기만 신청해오면 등기 받지 않아요. 절대 뭐에요? 받아봤자. 왜냐하면 이전등기 아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전등기만 해오면 되는데, 환매등기만 해오면 안 받아요. 이전등기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신탁등기는 하나의 신청서이니까. 이건 29조, 29조 뭐에요? 2호 4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지만,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자, 29조 뭐에요? 2호가 아니에요.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거에요. 아닌 사항에. 자, 5호 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요? 만약에 대의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자, 이전등기하고 신탁등기를 다음에 해도 돼요. 위탁자가 대의로 할 때는 그렇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에요? 자, 한장의 서면에, 동일 서면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건 뭐에요? 신청서가 두 장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차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제, 이 신탁등기는 뭐에요? 누구만이, 수탁자만이 뭐로 하는 거에요? 수탁자가, 자, 단독신청해요. 항상 수탁자가 단독신청이다. 그러니까요. 물론, 동시에 신청하니까,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순위번호. 1번 뭐에요? 이 보존등기, 카비. 자, 예컨대 조합원이, 관리처분 들어가고, 건물 철거하게 되면, 땅에다가 뭐에요? 조합장 선출했으니까, 조합장 앞으로 뭐해 놓은 거에요? 자, 이전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인해서, 이 조합장 앞으로 등기하고, 이전등기만 무슨 등기를 같이 한다는 게요? 신탁등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신탁원부를, 신탁원부를 이제, 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뭐에요? 신탁원부를 작성했고, 어디에 123호에 철회놨다. 이렇게, 하나의 순위번호다. 단독신청이고, 하나의 순위번호다.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분이 뭐에요? 당연히, 합의를 등기한다. 합의를 등기한다. 이렇게, 자, 보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뭐에요? 이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보전설정등기신청과 함께, 한계신청정보로, 뭐한다는 게요?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일괄해서 해야 된다. 일괄해서. 자, 당연히 뭐에요? 옳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당연히 뭐에요? 뭐한다고?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당연히 뭐에요? 동시신청이죠? 보존이나 설정이나, 이 종류와 동시에 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서류를 따르셔서, 항상 뭐에요? 공동이 아니라 뭐라 써요? 단독신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에요? 원인이 뭐라고? 원인신탁이죠? 그 시자들 하는 거, 수용, 상속, 신탁, 이 세 가지는 항상 뭐라고? 단독신청이다. 그거, 암기를 꼭, 머릿속에 하셔야 돼요. 남기하고. 그래서,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다. 그 다음에, 4번 수탁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대위로 할 때는, 꼭 뭐에요? 자, 동시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 먼저 하고, 아, 뭐에요? 나중에 신탁등기를, 자, 뒤에 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 4번과 5번을 비교하면, 4번은 뭐, 4번은 데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뭐가 나오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이 따라가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대위라고 할 때, 없다라고 끝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폐소한 의무자는, 폐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대위에서, 대위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폐소한 의무자가 나오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과 5번을 비교할 때, 4번은 맞는 얘기지만, 5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수탁자가,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성출 등기 신청과 뭐예요? 동시 신청 하에 한다라고 써있죠? 하에 한다는 아니다, 아니고요. 하에 한다는 아니다, 아니죠. 왜? 이렇게 뭐예요? 아까 그랬죠? 대위로 할 수 있대.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6번에 대위는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잘 보세요. 투입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뭐 할 수 있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인 정과, 동시 해야 된다 할 때, 대위로, 자, 신탁 대위, 신탁 대위는 뭐예요? 신탁 대위는, 동시 뭐예요? 동시, 자, 동시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탁 대위는 동시라는 단어가, 동시, 동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자, 신탁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신탁에 관한 등기를, 자,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뭐예요? 7번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 되겠죠? 줄 치세요. 뭐라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당연히 뭐로 한다니까요? 합의로 한다. 만약에 공의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보시고, 그래서 여기 7번과 8번을 비교할 때, 자, 이렇게 수탁자가 모일 때는,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수탁자가 다수다. 수탁자가 뭐라고? 다수일 때는, 뭐로 해야지? 남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다른, 자, 남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공유 지분까지 서가면서 관리하진 않아요. 뭐로 관리한다고? 합의로 관리한다. 합의로. 자, 뭐가 나면 틴다고? 공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면 틴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9번에 수탁자의 고위재산 뜻등기 나오죠? 고위재산 뜻등기 나오면, 다 만약에, 이 갑이란 사람이, 자,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자, 무슨 재산을, 자, 지금 뭐예요? 재산을 관리해놓고, 이제 뭐예요? 신탁된 게 낫죠? 신탁재산이에요. 그럼 신탁재산을 관리할 때, 관리비용이라든가, 기타 재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비용을 뭐예요? 지급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위재산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뭐예요? 3번 뭐라고, 수탁자의 뭐라고, 수탁자의 뭐라고 쓰고, 고위재산이라고, 이걸 우리가 등기부에 이렇게 쓰는 것을 뭐예요? 이런 뜻등기 했다는 얘기죠. 그럼, 수탁자의 고위재산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신탁등기가 필요 없죠? 그럼 2번 뭐예요? 2번, 자, 이 소유권 무수능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뭐예요? 이전등기를 뭐 해줘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겠죠? 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등기를 무슨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주등기로 해요. 절대, 자, 우리가 신탁등기 문제가 나와서, 부기등기로 시험 문제 나온 건 없어, 거의. 상상, 자, 고위재산 뜻등기 나오면, 뭐 나오면, 고유재산, 이렇게 뭐예요? 고유재산 뭐예요? 고유재산은 뜻, 이렇게 고유재산 뜻 나오게 되면, 고유재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로 한다고 있고, 주중계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고유재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건데 상속재산이라는 거하고 비교하려고, 아니 뭐예요? 자, 신탁재산과 구별하려고, 어, 여코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누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굴 위해서, 자기 처 있죠? 이 자기 처를, 을을 위해서, 뭐 했어요? 이거? 사망보험은, 이 10억을 들어놓고, 자, 얼마 안 있어도, 이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 갑이라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누굴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10억씩이나, 보험금 들어놓고 죽었으니까.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뭐예요?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수익자가 누구니까? 의리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뭐하는 거고, 10억을 주죠? 근데, 그 아들내미들이 뭐예요? A라고 하는 B하고, C라고 하는 뭐예요? 자, 이 아들내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딸들이, 왜 뭐예요? 왜?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 아버지가 사망하면, 민법이 정한 상속 지문이, 어머니 1.5고, 우리가 1일인데, 왜 어머니한테 이걸 다, 뭐예요? 10억을 다 주냐는 게, 억울하다라고 했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뭐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자식분들아, 자, 우리는 뭐, 이 보험금은 뭐예요? 보험금, 이 뭐예요? 보험금은, 무슨 재산, 상속 대산이 아니라,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로 돼 있는, 을로 돼 있는 10억은 뭐예요? 이게 고유재산이다. 보험금에 관한 무슨 재산이라고,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대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수익자는 뭐예요? 이 어머니한테 다 가는 곳이지, 상속인한테 가는 건 없다. 이제 그걸 구별하려고, 이렇게, 고유재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뭐하고 구별하려고? 상속 대산과 구별하려고,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자, 9번하고 10번을 비교할 때, 9번은 뭐예요? 부기등기라고 해서 틀렸고, 자, 무슨 재산이라고, 자, 고유재산 뜻등기는 뭐예요? 주둠위를 한다는 거죠. 10번은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번은 뭐예요? 11번은, 항상 뭐예요? 신탁등기는,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에 변경등기 할 경우 있죠? 자, 여태까지 해서, 신탁등기, 신탁에 관련된 등기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자, 항상 뭐예요? 자, 하나의 순위번호에, 자, 이 하나의 순위번호에 신청서를, 하나의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번호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라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별개 있죠? 자, 다른 순위번호 사용한다, 그거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다른 분으로 사용한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자, 11번은, 당이 틀렸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수탁들 내에서 신탁등기일 경우, 해당 부송산에 대한 권리설정등기와, 신탁의 별개 등기이므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항상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의 순위번호다, 아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3번도, 신탁세산에 속하는 권리의 전기위에 따라, 신탁재산에 뭐예요? 속하지 않아야 할 경우, 신탁등기, 말소등기는, 신탁된 권리의 전기위에 마친 후에 별도로 한다. 절대 뭐라고? 자, 뭐라고? 별도로 한다,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뭐예요?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있죠? 다 뭐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항상 뭐예요? 하나의,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의 중요단은 그거예요. 자, 뭐가 나오면, 신탁정도로 신탁세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 말소 있죠? 그래서 신탁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와 마찬가지예요. 보존등기도 신청할 때는 단독이고, 보존등기도 말소할 때, 말소등기로 단독이 있겠지? 신탁등기도 뭐예요? 수택자가 단독으로 하듯이, 신탁등기도 말소하는 것도 뭐라고? 단독말소예요, 단독. 그래서 항상 단독이다. 공동기랑 아는 게 없어요. 자, 단독이다. 자, 14번 맞고, 그 다음에 15번,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에 종료됨의 경우에,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나오지? 단독으로. 단독으로. 단독으로 나오는데, 없다 그러면 틀리지. 일단 신탁등기 하게 되면 뭐예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딱,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뭐라고? 단독하면 이따 나와야지. 공동하면 없다고. 단독하는데 없다고 그러면 아마 틀리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단독인청이 하나. 그 다음에 신탁도 계약이죠? 그래요. 신탁도 계약이니까, 신탁가등기가 가능해요. 신탁가등기 인청이 하나다. 맞는 얘기다. 신탁가등기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이 신탁변경에 재판할 경우에, 수탁자는 지척없이, 신탁원부에 뭐예요? 신탁원부에, 자, 법원이 뭐예요? 법원이, 자, 뭐 했다고? 법원이 신탁변경에, 신탁변경에 재판할 경우에, 수탁자는 지척없이, 신탁원부 기록엔 변경 등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벌써 문장이 그렇잖아. 법원이 신탁변경에 재판을 할 때는, 촉탁을 해야지. 왜? 법원이 뭐예요? 법원이,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법원의 신탁변경 등이 재판할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뭐예요?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고 수탁자가, 원부 기록상을 신청한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얘기가 나와지, 맞는 얘기지. 갑자기 둥그러분씩 뭐가 나왔는데, 법원이 신탁변경에 재판할 경우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수탁자가, 자, 변경 등이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다. 자, 뭐라고 써있어야 된다고? 법원이 신탁변경에 재판할 때는 뭐예요? 촉탁. 변경 등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촉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18번도 거기,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변경을 위한 이전 등이 할 때는, 등기관이 나왔으니까 직권을 하겠죠? 직권으로,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변경 기록사항, 기록의 변경이 해야 된다. 그건 맞는다. 그래서 몇 번은, 당연히 뭐예요? 몇 번은 16번 있죠? 그래요. 16번, 당연히 뭐라고? 신탁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17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법원이 촉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몇 번은, 자, 18번은 뭐예요? 당연히 옳은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17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원의 신탁 변경에 재판할 때는, 그건 촉탁등기다. 촉탁이라고 하시고, 자, 18번은 당연히 뭐예요? 직권이니까, 등기관이니까, 직권 맞닿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시험 문제인데, 조금 그 내용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건 거의, 국어 문제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여튼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면, 법원에 뭐예요? 법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뭐라고 나오면, 법원이 신탁 변경에 재판을 할 경우에, 하게 되면, 촉탁이라고 보시고, 자, 당연히 뭐예요? 18번은, 등기관이 앞에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신탁 재산에 소속하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직권 있죠? 직권, 변경 상황을 해야 된다. 자, 18번은 맞는 얘기였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97페이지, 뭐예요? 용익물권, 임차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용익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물권이 5개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조당권, 물권이 5개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 객체 있죠? 객체. 이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 공유지분이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신청이 있죠? 신청인 얘기 나와서, 신청인은, 자, 일단 공동으로 원칙이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도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예비가 단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뭐 할 수 있고, 직권이 있고, 법원에 뭐가 있고, 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자, 이렇게 구별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 있다 그랬어요. 자, 주등기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무기등기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론이 일단 중요하니까, 강론이 중요하니까, 이 강론을 공부하면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이 보존등기는, 무조건 일부에 안 되고, 자기 지원에 보존등기 안 되고, 단독 신청이고, 미등기분산에, 법원에 촉탁이 네 가지가 있게 되면, 네 가지가 뭔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등기병력,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보존등기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등기 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자, 최초, 상속의, 포관리중 관산안, 자, 땅은,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된 자, 근데 건물은 뭐예요? 권시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전등기는 뭐예요? 이전등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전등기는, 이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원인이, 그래서, 매매다, 그다음에 뭐예요? 이 상속이다, 유중이다, 수용이다, 진정명의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용익물건은 뭐예요?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뭐라고? 이 용익물건은 뭐예요? 용익물건은, 도대체, 도대체,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고, 자, 공익물건은 안되고, 용익물건은 뭐예요? 누가,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지옥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니까, 설정하니까, 설정해준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용익물건은, 지상권 설정등기, 주등기, 물론 지옥권은, 소유권자가 아닌, 요역지 지상권자와, 승역지 전세권자가, 승역지 전세권자하고 뭐예요? 지옥권 설정등기 할 때면, 그 전세권등기 아래, 1번 전세권부, 지옥권 설정등기, 그 부기등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하나 하나. 물론 전세권은 뭐예요? 전전세가 부기등기간, 전세권은 주등기라죠? 자, 그럼 이렇게 객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남의 땅이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이 무슨 목적으로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이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생기하는 것이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지상권자나, 지옥권자나, 전세권자가, 도대체 다른 사람 토지에 대해서,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는, 범위는 뭐예요? 점유하니까, 전부를 쓰는지, 일부를 쓰는지, 이게 중요해요, 범위. 목적과 범위가 중요해요, 목적과 범위. 자,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물론 뭐예요? 물론, 존속기간이나 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지로지급식이, 지옥권은 그게 뭐예요? 자, 용수지옥권의 특이한 얘기뿐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과, 전전세금, 그 다음에 뭐예요? 존속기간, 목적인 범위, 목적인 범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있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요적 사항은 무조건 반드시 써야 될 사항이지만, 무슨 사항은? 임의적 사항이 있죠? 임의적.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은 어디에? 등기원인의, 이 등기원인의 뭐예요? 등기원인이라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계약의 계약. 자, 만약에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가,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그게 바로 등기원인. 매매 계약을 매죠. 그 계약이 등기원인이에요. 그 계약 사항에 뭐예요? 계약 사항에 약정 있죠, 약정. 그러니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정했다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기재하의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자, 뭐예요? 지상권의 목적은 반드시 기재하의한다 하지만, 자, 이 지상권의 뭐예요? 존속기간은 기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임의적 사항이에요. 근데 무슨 단어가 붙으면, 등기원인의 약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뭐예요? 이건 기재하의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에, 자, 뭐가 있고, 필요적 사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이런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은, 자, 등기원인의 약정에 있다면,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데, 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사항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신청서에, 자, 신청서에 등기원인의 약정에 있으면, 기재하고, 기재가 되면 등기부에 쓰는 내용이니까, 그게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만약에 존속기관은, 지상권의 존속기관은? 자,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존속기관을,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시, 존속기관을, 존속기관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존속기관을, 기재, 뭐예요? 기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맞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자, 만약에 뭐 기재하여야 한다면, 틀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등기원인의, 자,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의 뭐예요? 등기원인의, 뭐예요? 존속기관이, 존속기관에 뭐가 있을 때, 약정했죠? 음, 약정이 있다면, 뭐 한다고 이거,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재하여야 된다니까, 신청서에 기재했었으니까, 등기부에 꼭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쓰는 내용을, 등기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그런 종을, 이제 기본 기초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고, 문제를 보면,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1번, 지상권의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 설정 능력이 필요의 계상이다. 맞는 얘기도 아니죠. 2번은 뭐예요? 2번은, 지상권 설정 능력이 할 때, 지상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왜? 당연히 필요의 계상이니까. 필요의 계상이 뭐예요? 기재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3번, 지로는 뭐예요? 지로는, 지상권 설정 능력이 임의적상이다. 그러니까 지로는, 존속기관이라는 지로는, 기재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분폐정기를 걸치지 않으면, 뭘 거치지 않으면, 분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뭐예요?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의 묵관할 수 없다. 써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범위를 정할 때, 자, 다른 사람 토지에 대해서, 범위를, 예컨대, 남쪽, 남쪽 2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할 때 뭐예요? 자, 이렇게, 전부라고 쓰기도 하고, 일부 쓰기도 하죠? 음, 그래서, 굳이 뭐하지 않더라도, 땅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땅의 뭐에 대해서, 전부도 다 쓸 수 있지만, 모두 쓰기도 하죠. 일부.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쪽, 남쪽,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8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대장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장을 내는 것은, 대장을 내는 등기는, 네 가지 등기가 있어요. 네 가지 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오른쪽은 갑이라고. 왼쪽은 충청도, 100, 갑, 면제 얼마, 500제곱미터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걸 표시해 보니까, 멸시등기하고, 부동산 표시변기이고, 이쪽은 뭐예요? 갚고나 울고 얘기니까, 갚고 울고 얘기죠? 그래서, 자, 보졌등기와 잊어등기예요. 그래서,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보졌등기, 잊어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몇이 등기, 이 네 가지만 뭐예요? 네 가지만 대장을 첨부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전부일 때, 도면 내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범위를 정했으면, 일부가 어딘가, 그래서 뭐예요? 도면을 그려낸다는 얘기지, 대장을 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권리자가 된다.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 당연한 얘기죠. 취득하는 자가, 그게 지상권자죠. 의무자는 뭐예요? 설정자라고 하고, 지상권 설정자. 10번, 동일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에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 등기기료에,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써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왜? 공중위, 상, 상, 땅 밑에 뭐예요? 공간. 공중위 뭐예요? 상하 공간 얘기니까, 범위가 다르다. 범위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의무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상권은 주된 권리예요. 물권이에요, 물권. 승낙이 필요 없어요. 채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상권은. 근데, 전세권은, 자, 전세금이라는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세권은 양도금이 특이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지상권이 잊어든 기에는 승낙이 필요 없어요. 다만, 저당권도 잊어든 기 할 때, 자, 그, 채권의 종된 권리잖아요, 채권의. 그래서, 채권의 이전이 채권과 함께 이전하니까, 자, 뭐라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등기세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절대 승낙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상권은, 그런 채권이 아니라니까, 주된 권리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의무자로 해서, 그 지분만의 목적을 한, 구분지상권 설정 없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입니다. 토지, 토지 위, 상, 토지 아래 공간에, 뭐예요? 공간에, 일정한 공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자, 지분에 대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지분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이제, 198페이지죠? 198페이지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 일단, 거기, 일본의 승역지 지상권자도, 지효권 설정 등기, 권리지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가 있고, 유역지가 있고, 뭐예요? 승역지가 있으면, 유역지는 유역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전부되고, 일부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이 유역지 지효권은, 이 유역지 소유권의, 자, 수반성, 부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역지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뭐해 버리면, 처분해 버리면, 모두 같이 따라 붙어요. 지효권도 뭐예요? 부정성이 있고, 수반성이 있으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부정성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효권 자체는 뭐예요? 남한테 이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예컨대, 지상권이나, 이 전세권은 뭐예요? 이 저당권의,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죠? 이 지효권 안된다. 자, 물론 승역지를 뭐로 하고, 전부되고, 일부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 이, 이 뭐예요? 이 유역지 소유권자 갑이나, 승역지 소유권자 을이, 두 사람이 소유권자끼리 계약을 맺으면,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1번에서 주등기로, 지여권 무슨 등기 한다는 거예요? 지여권 설정 등기를, 누가 풀어? 자, 의락표를 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 유역지의 지상권자 A하고, 승역지의 지상권자 B하고, 이렇게 하면, 자, 어디에, 이 등기부상이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 이 승역지 등기부상의, 지상권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누가? B라는 사람이, A라는 뭐예요?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지상권자하고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어디에, 지상권에,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무슨 등기라고, 지여권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승역지의,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권자도, 지여권 설정 등기의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맞고, 그 다음에, 2번,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여권을 설정할 경우, 자, 그 지여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 아래, 뭐로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하는 게 당연하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지여권 등기할 때는, 지여권자가 권리자고, 자, 그 다음에, 지여권 설정자가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 지여권 설정 등기 때는, 당연히 뭐예요? 자, 어디, 그 지여권자가 권리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이 승역지 이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가 돼서,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아, 지여권자는 뭐예요? 지여권자는, 자, 누구, 권리자를, 이건 남의 땅을 내 땅의 편의기 이용하는 거니까, 누구를 안 써요, 이거. 권리자를 안 씁니다. 지여권 등기할 때는 뭘 안 쓴다고? 권리자를 안 쓰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는 뭐예요?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거기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지여권 설정 등기 인청회사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도, 지여권의 설정 목적 범위를 기재한다. 지여권 등기 할 때는, 부동산 표시 등 일정한 기재사항 이외에, 지여권 설정 목적 범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설정 등기 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승역지 등기부의 하니까, 유역지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등기 같은 얘기죠? 어, 거기, 아, 5번에, 유역지 소유권이 등등된 경우, 지여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말도 안 돼, 지여권 이전 등기는 없다. 그 다음에 6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 기록에 설정 등기 할 때는, 승역, 지여권의 설정 목적을 기록하고, 목적을 기록하죠? 목적 기록을 하는데, 5번에, 목적 범위 기록하다. 그 얘기 똑같아요. 7번에,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면, 지여권은 별도로 등기 없이 이전이 된다. 그쵸? 절대, 3번처럼, 5번처럼, 지여권을 이전 등기 하는 건 없다. 자, 8번에, 지여권 설정 등기의 승역지 소유권자를 의무자로, 유역지 소유권자를 권리자로 공동한다. 원칙 맞고, 지여권 설정 등기의 시, 유역지 지여권 등기 사항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그래서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이 승역지 등기부에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어디에, 유역지 등기부 있죠? 유역지 등기부에, 유역지가 뭘 갖고 있다고, 지여권을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1번, 무슨 등기? 자, 이렇게 뭐예요?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지여권이다. 라는 뭐예요? 이런 등기한다. 이게 뭐예요? 뒤에 설정이란 말이 없죠?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계양백한 거고, 설정이란 말이 없이, 유역지 지여권 등기는 뭐예요? 지권등기다. 이게 지권등기. 지권등기다.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나, 지여권자나 뭐예요? 전세권자도. 어디에, 이 승역지 등기부에, 지상권자나, 자, 이 전세권자나 뭐예요? 자, 지상권, 전세권 있죠? 자, 이렇게, 임차권자 있죠? 임차권, 이게 뭐예요? 지상권, 지상권, 이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 있죠? 이런, 이, 어디에, 유역지 등기부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자도, 승역지 등기부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자, 그, 지여권, 철조등기의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아니겠다, 있다, 아니게. 자, 틀린 거, 그래서 5번하고 10번 얘기죠? 자, 그, 자, 전세권 등기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